랭니 영화관의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엑스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 BC주 내에서 벤쿠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랭니 시네플렉스는 세계 최초의 멀티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화로 마블 스튜디오의 기대작 토르, 러브 앤 썬더를 선정했습니다. 스크린엑스는 독점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대의 왼쪽 및 오른쪽 벽으로 확장하여 마치 영화 안에 내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 영화 관객들은 진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시네플렉스 전시 및 LBE 담당 케빈 와츠 수석 부사장은 이 기술이 영화 애호가에게 집에서 재현할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스크린다시 그 사회에서 재현할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. 스크린다시 그 사회에서 재현할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합니다. 창면의 경험을 선사할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.